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리뽀서 세 번째 말씀 믿음으로 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또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요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의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그 일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프레임이 그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상반된 시선을 그리고 해석을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 바로 이 프레임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은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이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또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근거한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말하고 또 살아내며 단순히 긍정을 넘어서서서 믿음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빌리포소를 통해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갔던 그 기쁨의 편지 우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에서는 현재 이 사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 무엇인가요? 과연 그가 어떠한 일을 당했길래 그 일이 보금이 전파되어지는데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의 투옥 사건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나 죄수의 신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매임이 보금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되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프레임은 어떤 것인가요? 자신의 삶에 놓여져 있는 부정적인 사건? 그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질문에 바울은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 삶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결과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개혁개정의 버전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같은 본문을 또 원어 직역 성경에는 이 부분은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사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를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몇 면이 들여다본 그의 감옥 생활을 본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시위대와 경비대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죠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흠이 잡히지 않는 사람 도대체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시위대 안가박의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질문해 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 우리 중에 없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은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죠 그 구체적인 본문의 고백이 다음주에 배울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부분에서 쉽게 동의를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연한 의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바울의 삶을 점점 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식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진 14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14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14절과 16절에 소개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들의 삶의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의 전파 역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 전파의 의도는 너무나도 순수했고 사랑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들은 17절의 소개처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복음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막혔다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들을 대신하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다면 바울은 아마도 그 질투심에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복음 전파하는 의도는 아주 불순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연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1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바울 자신과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어떻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회가 이 바울을 향한 기도로 들여지는 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전해지고 있는 소식 그것이 무엇보다 바울을 기쁘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의 어려움을 보고 있나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현재의 상황의 어려움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 절망, 탄식, 절규의 고백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은 절대로 나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 그 어디에서도 바울의 시선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시선을 두었던 곳 바로 보금이 전해지는 환경 보금이 전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금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지금 나의 삶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게 할 수 있으나 나는 그 상황에 나의 시선을 두지 않고 비록 내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나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 오직 보금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태도이며 삶의 모습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우수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현장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상황들 놓여있지 않나요? 될 듯, 될 듯, 될 듯 하지만 여전히 막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있진 않나요?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눈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쩌면 그런 깊은 절망이 우리의 삶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의 프레임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프레임으로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갇힌 삶이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신 예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19절에서 그 비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믿음으로 보는 삶이 현재를 대하는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사도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19절의 말씀이 조금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나서 성경 봉독을 하면서 조금 의아해 했을 건데 이 본문을 저는 지격 성경, 헬라우 지격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확신 속에 지금의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삶을 대하는 해석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울이 확신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현재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동시에 미래의 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자신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구원에 근거한다는 것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빌리포 교인들이 중부하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관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확신한 믿음으로의 삶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또 한 가지 바울의 구원에 대한 관점은 바울이 확신한 이 구원의 사건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투옥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범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리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해 그 중보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상황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울은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긍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확신 속에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 이 뒤에 있는 배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1장 6절 우리가 찾아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던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처해져 있는 이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선한 손의 도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손의 도심은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의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지금의 이 절망 속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중보자로 세워진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와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 삶 넘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공동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 안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여호수와는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주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통해 구원들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누구와 떠오르시나요? 가까운 가족들이 떠오르시나요? 믿지 않는 지체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형제자매 부모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중보해줘야 할 기도의 제목이 가진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쁨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우리 여우수와의 한 주간의 공동체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삶의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복된 삶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절망과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과 신비를 오늘 우리가 소유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으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의 현장에 고백하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개인과 여우수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신뢰하며 사랑하는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